전진 전진 어? 어 이게? 어 나이스 너 둘 다가 아 191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필터 좀 갈고 해야겠다 에어컨이 이렇게 킬 때가 온 거 같아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로 뛸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뛰었어요 저 필드에스 형님 저 뺄게요 어 순어가 오는 게 바로 샘 기방역 있다 이거 나는 저 저 눈에 삘가요 눈에 삘 하나 형 저기 갑옥 다 먹겠어요 갑옥 어? 어? 어 어디갔어? 어 루피아 다 숨어졌구나 어 개피! 나이스 어시타컷 나이타아 형 이거 바로 뛰는 거 한번 쏴보자 형 그 박스빙 두개 까고 한번 쏴봐 바로 내 뛰는 포 깔게 아 안뛴다 어 빼 빼 빼 빼 빼 빼 형 빼 빼자 빼자 안뛰네 나 눈에 삘 하나 힘들게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아이고 가보 가보 이문 이문 형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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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유 아깝다 그 소리는 괜찮은데 이게 형님 총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소리는 나름 괜찮죠 뽕뽕뽕 귀엽잖아요 땡 까놨어 야 눈이 다섯 명이야 땡 까놨어 아 나 삑먹었어 와 이거 무슨 누구들 나 이거 연막인 줄 알았거든 삑이네 이거 헷갈린다 저거 나 연막인 줄 알았어 야 눈통 안가 야 눈통 갈게요 야 눈도 플레이할게 이거 이거 눈으로 가서 문제 있을게 아니다 이게 될게 아니다 떼었어요 필너 컷 나오지마 아 이거 괜히 작업하다가 남아지네 형 빙들 깠어요? 응 하늘에서 형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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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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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편이 빌런스가 많이 깨지는데 우리 편 0킬 2명이에요 1킬 2명 여러분 파일트 하자고 아 황 아희 시 이 이이 쉿 몸땠다 어 이거 안 되겠다 떼뷰 찰 올리 찌왔다 형 이 올리찌왔어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울배통 울배통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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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나 눈 가볼게 띵띵 까봐 형 바로 띵띵 하자 가자 형 전쟁하자 띵띵띵 피해 아휴 아휴 죽었다 죽었다 아아 와아 눈 많다 어 눈 진짜 빨랐네 어 뭐야 왜이렇게 늦게 온거네 그냥 눈 4 아 눈 3 눈 2 눈 2 눈 2 아이고 중도 있는데 나 다 죽었네 wast bombs 까빈 ㅇㅇ 아 vern 아고니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배 IB도 0킬있네 이c스 클라프다 클라프스 이거 빔을 하나까네 형 이렇게 딥 orbit하고 하나 까넣꺼 뭐에요? 총촌 오니까 nothing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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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있어 눈 잤다 눈 야 눈빡이랑.. 눈빡이랑 뒤에도 있다 그냥 보내! 나 눈통 보내! 나 눈통이야 눈 뒤에 돌 눈 뒤에 돌에 보내 그냥 보내 아니 또 아직도? 눈빡 잡았다 형 형 죽이랑 갑옥 야 이건 씨 가만 안되는건데 이건 다 야이 씨 야이 씨 검 가야되니 그냥 눈 옆에 밀거버렸다 그치 포즈가 다 먹혀있는 상태였는지 검 옆에 싸다 나왔다 나왔다 어 잡았어 오우 잡았어 눈이네 오케이 피! 아이고 적배 아니야? 보내 보내 미션 완료 어 검 쉬운데? 검 쉬운데? 검 쉬운데? 파이팅하게 파이팅 파이팅 나 검보가 빙두비야잉 총 4개 총 총 총 총 총 전전할게요 개피 아 김두왕 개피 이거 개피 개피 와아아아 탈퇴는거 보소 씨 흥근이 개피인데 거울배조심 송 중1 눈톡1 중뺨 뺨 중떼고 쌤 쌤이랑 갑옥 눈통도 뺨 어 나이스 오? 으엌? 우와 저 조용기 어 나이스다 beyond 아무도 칭찬 안해주네 근데 머리피어왔 이거 이정도면 개잘해준건데 진짜 그저 아나 형? 이거...ốc location 되게 하겠지 아..토카 붙나? 와iders 이거는 Bomb Bomb 개잘했는데? 4대1 ча입한것인데, 이거? 어..울 alive 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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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전지. 전지다 이거 OOO OOO wit p 야툴돴돌돌돌돌 아우 총 나이스 검조심해 검복조심해 나이스 나이스 아이 좋아 아 이거 아 나 안맞네 이거 오시마 오지게 뜨네 연마까 연마까 초반에 까지마 연마까 아껴 어 검조빼 쓰나 박스 아예 붙었다 가자고 형 폭 컷 하나컷 가자 이거 폭 박스 검복이야 검복 형 검복이야 어 검조빼 아 뭐야 이거 있었네? 아 뭐야 새벽이었네 또 와 검조빼를 내가 잡았거든 또 있네 와 이거 안되겠다 형 우리도 눈가자 아 연마가 연마가 까고 뺄게 내가 어 이거 형 중 다 쓸렸다 이거 중값게나 아 중으로 할래 나 뭐 나도 그게 없다 아 아 아 눈통 하나 눈동 하나 눈동 하나 앵글 하나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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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중 계단 하나 흑셈 하나 괴단 하나 야 중 계단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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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전진 들어간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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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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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비슷해요 튀는게 거의 비슷해요 그 엠슘이랑 거의 비슷한 총이에요 그 차이 없어요 전진 어 어 어 어 나이스 둘 다 컷 아 아 아 피해 다 따랐네 아이 난 포비 죽었어요 아유 제주님을 러브샷 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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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지금 쌤쌤쌤쌤 어 좋아 도포토 뭐야 도포토 가보 건보 뭐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이거 저 건보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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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시 거의 뭐 난전이야 어 난전이야 어 난전이야 아이 삥 와 몇 놈이야 이거 어떻게 안 편네 아우 씨 전진 전진 가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깔고 아 risque 나 뭐 감사합니다.